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어제까지 캄보디아 푸논프렌스에 열렸던 아세안 회의,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을 마치고 오늘 G20 회담 참석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갔거든요. 지금 주말 사이에 물론 굉장히 중요한 아세안 회담, 인도, 태평양 관련된 우리나라 외 주요 외교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이번 아세안 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나중에 전문가 저희가 따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에 앞서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캄보디아 쪽에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또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떠셨어요? 일단 총평을 하면요. 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번에 회의 순방이 있다. 이게 사실 국민들이 많이 몰랐어요. 워낙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이 국내에 터지니까 거기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와중에 아마 저는 그래서 제가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이거 윤석열, 김건희 최고의 권력놀이에 푹 빠져 있는 두 사람이 외굴을 가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네. 이거 뉴스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계에서 MBC를 배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저만 해도 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이태원 참사 슬프고 분노하고 또 윤석열, 퇴진 집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인생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또 전기요금 똘린다잖아요. 연말, 연초에 막 이런 문제 막 골머리 안고 있는데 언제가 가겠지 했는데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MBC를 이틀 전에 그것도 밤 9시에 그것도 기자가 정중앙에 전화했더니 말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간 내용은. 좀 딱 문자 보낼 테니 문자 봐라고. 그거 얼마나 비열하고 비정한 내용입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둘이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풍자와 음모론입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그런데 갈 때부터 그렇게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도 보자고 그런 걸 하지 않다가 MBC를 내쫓는 너무나 유치하고 비열한 전 세계 모든 언론인과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일으켰던 나라가 맞느냐라는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갔으면 정말 보통의 애교 의전에 맞게 자조라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사는 여사대로 정상들을 만나고 영부인들을 만나고 대한민국을 세일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를 보니까 영부인들의 회담이나 일정은 제2의 정상회담입니다. 그건 진보중도 보수할 것 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대통령 영부인들도 만나고 거기서 특히 한국과 밀접한 영부인들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우리안, 뭐라도 하나 이야기해야 될 판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앙코르 아트를 얼마나 홍보하고 싶겠어요. 세계적인 유적인데 세계 문화 유적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그 보도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관광객이나 그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인식도 제고될 거고 관광 늘어날 때고. 캄보디아는 또 관광업이 굉장히 센 나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거기를 빼먹습니다. 영부인들 다 가는데. 그래서 그는 병원에 가고 빈곤층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공식 일정을 다 소화하고 남들 쉴 때 부진의 단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서 사진이 엄청 나왔는데 그것도 맨날 바뀌고. 그 오두리에 뻔 흉내를 냈다는 게 너무 뻔한. 그런데 이게 여기서 굉장히 저는 기자들이 그리고 진짜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기자들이 보통은 기자들도 이렇게 두세 명이 가잖아요. 한 명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일개사에 두 명 또는 한 명씩에도 풀로 좀 나눠서 몇 명이 따라가서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씨의 일정은 비공개 일정으로. 비공개 일정이죠. 지난번 이거는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번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일정은 기자들에게 비공개.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 나토 일정은 기자들이 붙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다 비공개 일정으로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뿌린 사진과 내용으로만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이번에 캄보디아 푸논펜의 심장병 어린이를 위로하는 모습이 과거 소말료 구호활동했던 오드리 헤펀 씨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어떤 예우기들이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 온라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는데 기자들에 따라붙으면 어떻게 되죠. 김종철 기자님 같은 분이 아무리 기자들은 날것 그대로 취재를 하잖아요. 더덕이나 바이든한테 비소고하고 새끼라고 했다가 세계적인 망신을 샀기 때문에 혹시 무슨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비공개로 해서 철저히 연출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에 주목을 받은 윤석열보다 김건희 사진과 김건희 뉴스가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윤석열은 안 보인다. 김건희가 보이냐.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언론사에 대통령실에서 뿌리는 어떤 사진 릴리즈 내용들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들도 있습니다만 김건희 씨의 이번 캄보디아 여러 가지 병원 방문부터 여러 가지 일정들 그리고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언론사에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냐. 다시 한 번 우리 오마이 뉴스가 7시간 김건희 녹취록을 그의 불법과 공작이 많이 담겨있는 녹취록이 지금 오마이 TV 많이 본 동영상 4등인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500만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가 집권하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이미 친오빠가 비선이라는 것도 그때부터 확인했는데 그 두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본인이 오히려 최고 권력자라는 걸 과시하는 듯한 게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자들이 현장에 있으면 분명히 저런 포즈가 나오기 어렵고 오드리에펀 흉내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머리 스타일이나 옷 색깔까지 지금 흉내를 냈는데 본인들이 맘 놓고 기자를 배제하고 오드리에펀 코스튬을 하고 사진을 대공 제공하고 의도대로 우리나라 언론들은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빈민촌 방문했다. 약간 따뜻한 이미지로 이렇게 포장되는 뉴스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MBC 탑승기 거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기자들이 공동성명을 냈고 그다음에 취재는 전용기에 탄 한 30여 개 언론사가 이번에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이번에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필 기자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번에 기자들이 갔는지 왜 취재기단을 왜 꾸렸는지 가장 중요한 게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세안 회의도 중요하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항의 승매라도 해야죠.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취재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MBC를 전용기관에서 취재를 못하게 하고 보복으로 내쫓는다고 취재 제안은 아니라고 대놓고 거짓말하더니 이제 가서 김건희 씨는 아예 기자들이 모르게 비공개하고 연출한 사진 대량으로 방출하고 그다음에 정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한일, 한미일 왜냐하면 저번에 영국에서 조문도 안 하고 천공이 모르는 사람 조문을 하지 말고 아끼 붙는다는 말 한 다음날 갑자기 조문을 안 하고 제대로 그다음에 미국 가서 조바이들한테 노룩 수모를 두 번 당하고 심지어는 그런 다음에 마치 창피를 만하는 것처럼 막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것처럼 빨든 막 새끼 어쩌고 하다가 걸리고 기시다한테는 한국 기자도 돼도 못하고 쫓아가와가지고 스토킹 겨우 미팅하고 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자들이 다 붙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위상을 생각해서도 이번에 제공된 사진만 보면 회담의 형식과 내용은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기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던 것 이번에 정말로 더 황당한 그게 황당하죠. 한미일 정상회담도 그러면 10분 만에 끝났다는데 아니 이 중요한 국면에 어떻게 10분밖에 안 걸립니까? 그러면 인사하고 통영하면 10분 낮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있었으면 그게 생생히 알려질 거 아니에요. 현장 분위기가 풀로 10분 동안 딱 만약에 김종재 기자가 취재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타임 테이블를 다 하잖아요. 인사 1분, 인사 말 얼마, 인사 말 다음에 한 마디씩은 했겠죠? 그러면 뭐라고 했고 통영. 그럼 10분이면 이게 한국에 그대로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10분 동안 아무 알명이 없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보기 어렵다. 한미일 정상 그런 거 뭐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상견례. 상견례라고 해야 하는 거죠. 한미일 정상회담도 아니죠. 저는 그래서 못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캄보디아 정상회단대 윤석열 보면요. 상대 수반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막 도리도리를 하면서. 들어가니까 그런 게 진상이 그대로 알려지잖아요. 거기는 기자들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영상 기자, 풀 기자까지도 이번에 취지를 못하고 그냥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화면과 내용만 가지고 이번에 지금 적어도 그 캄보디아 지금 그 지금 오늘 아침짜로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방송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도 자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맞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가도 되죠. 그러니까요. 국내에서 그냥 보도자료를 쓸 거면 국내에서 그냥 받아서 쓰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현장에서 격렬히 항의해야 됩니다. MBC에 대해서 항의 잘했는데. 네. 현장에서도 항의해야 되죠. 긴급성명도 발표해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오늘 김건희 씨 그 또 그 사진 중에 오늘 오전에 또 논란된 사진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황당한 사진이죠. 오바마 대통령 팔짱 사진. 아니요. 바이든 대통령. 우선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해가지고. 아 네. 미국은 제발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좀 갈라. 그러니까 지금 만찬 자리죠. 만찬 자리인데. 이제 영상 그 아세안 그 회의 끝나고 이제 각 정상들 모여서 이제 이제 만찬 한 자리에 이제. 이제. 근데 저 사진은 그러니까 하여튼 공식 촬영 기사가 앞에 보고 포절 취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김건희 씨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저는 보수적인 부분을 또 옹호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셋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셋이 찍은 사진도 있죠. 우리는 아무리 친한 부부 동반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네. 그 다른 사람의 배우자 팔짱을 함부로 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친한 경우. 네. 그 다음에 배우자 배우자가 원래부터 알았던. 굉장히. 과 선후배라든지. 친인척. 친인척이라든지. 이러면. 어머. 막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데 저 보시면 처음 어떻게 보면. 물론 전에 한국에서 한번 보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리고 공식 외교석상이잖아요. 놀러 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공식 외교석상이죠. 서로 조심스러운 자리인데. 저 윤석열 저 그 건방자 보이는 오만방자함. 저런 저는 저런 포즈도 저는 매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다 치고. 아니 어떻게 팔짱을. 서로 조심스러운 자리 아닌가. 더더군 한국와 미국 사이에 지금 따져야 될 현안도 매우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우상우 의원하고 김호중 공장장이 뉴스에서. 서로 찾아본 모양이에요. 정상회담끼리 만날 때 배우자가 상대국 배우자가 상대국 VIP에 대해서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있는가. 아직까지는 거의 못 찾았다는. 아예 못 받았다.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물론 저 자체가 어떤 저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저도 취재 현장을 많이 가보고 여러 가지 국제회의 내지는 정상회담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한 국가의 영부인이 다른 국가 원수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심리 여러 가지 그런 분을 봤을 때. 저는 윤 대통령이 물론 저희 같이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뭐 좋을 수 있습니다만. 원래 순방을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원에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발생했고. 네. 가족들은 지금 을분에 차 있고 고통에 차 있고. 심지어 가족들도 몸무게 정권에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정도 입회도 없고. 행안부 공문에 보면요. 더 깜짝 놀라는 공문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보도 많이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소를 실내 설치라는 공문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밤 토요일 밤 12시 되면 조기를 반드시 즉시 강화해라는 지침도 내놨습니다. 아니 아침에 직원들이 내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한 데에서 뭔가 조종. 별 이상한 짓을 하다가 갔어요. 갔으면 정말 거기서도 다 세계 정상들이 위로를 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두 사람이 족신하게 했어야죠. 그럼요. 전환경이 지금 얼마나 엄숙합니까. 네. 남북관계 민주주의 민생경제 외교 국방. 그러면 하나라도 실무적이고 정말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엄숙이 진지하게 다녀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요. 저게 뭘까요. 하지 말아 한 법은 없습니다. 저것을 뭐 친근한 표시로 보는 분도 있겠죠. 한미동맹인데. 네. 그래도 저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너도 아저씨 뭐. 누가 알면 바이든 대통령 김건 시가 뭐 수십 년 수백 년 된 사인 알겠어요. 수십 년 사인. 네. 네. 이게 좀. 어. 모습 자체는 좀 불편합니다. 일반적이지. 일반적이지 않고. 분명히 저게 튀는 행동이라는 걸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게 더 기가 차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분명히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고. 그러니까요. 역시 김건희다. 김건희가 화제의 중심일 텐데. 나쁜 일. 예를 들면 정치인이 부고 외에는 나쁜 일로도 보도 나오는 걸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사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부고만 빼고. 부고만 빼고. 나쁜 일로도. 언론 보도 나와야 된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건 정치인에게 무풀이다 하잖아요. 거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옷도. 아니 옷을 왜 이렇게 자주 바꿔 입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김진애 전 의원이. 조문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아직도 국민들이 애도하고 슬픔에 좌져 있는데. 지금도 이태원에 사람들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요. 김진애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대통령 용부인은 공식 입원 자리에 있지만 셀럽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의 김현주 전 의원인가요. 예전에 MC 했죠. 그렇죠. 부대변인. 국민의힘의 부대변인이죠.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 김진애 의원에 반박하는 글도 올리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김혜자 씨나 무슨. 김현주 씨. 정혜리 씨. 옛날에 정가의 유니세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 하신 분. 봉사활동 분들을 빚대면서 뭐가 문제냐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원래 계속 그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 배우자 정상회담을 팽개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나라가 요청한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분들은 그 나라의 NGO와 그 정부가. 그럼요. 요청한 대로 가서. 그럼요. 그것을 이분들이 지금 정부나 그 나라 NGO들이 요청을 해요. 저도 알아요. 그건. 이분들의 의료비나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제발 좀 도와주라고 한 거고. 그걸 위해서 사진 찍는 겁니다. 그건 그분들 임무에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아동인권 NGO에 대해서는 빈곤 포로노라는 빈곤을 너무 노골적으로. 맞습니다. 아동의 얼굴이나 그. 아동인권. 맞습니다. 뼈. 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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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타리우스예요. 영어로 치면. 네. 그런데 그래도 언론에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보다 더 주목받는 게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준석이 윤석열 만나러 갔는데 지금 국회에 도는 소문입니다. 저는 이거 기자들이 꼭 취재했으면 좋겠는데 김건희가 나와서 기대했다는 설이 돌고 있어요. 네. 이건 여야 의원들 여야 정치권이 도는 내용이니까 이건 한번 추적을 하고 나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저는 꼭 폭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자기가 계속 요건으로부터 윤석열이나 윤석열으로부터 공격받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용산을. 어떻게든 미팅을 해서 단판을 짓고 호소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김건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그리고 대담을 한 30분 동안 김건희가 했다는 거예요. 먼저. 네. 그 중간에 윤석열이 잠깐 와서 인사만 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정치권 인사한테 들은 거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오마이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기해보면 이 두 부부의 행적이 너무 석연치가 않고 하나도 납득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 부분에 우선은 이 부분에 전화되고요. Remove. Dawn.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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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둘.